자 제목문제 제목문제는 다른 어떤 뭐 요지주장 혹은 주제문제에 비해서 선택지 바꿔쓰기가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답률이 4문제 유형 가운데서 주제제목 요지주장 유형 가운데서 정답률이 일반적으로는 좀 낮은 유형에 속해요 뭐 이 문제는 좀 어땠나 보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 consider 아 이거 여기 좀 잠깐 봐볼까요 자 지금 나온 것처럼 consider 동사원형으로 출발했으니까 명령문이죠 번역해봐 뭐뭐라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 비슷한 패턴 한번 써볼게요 suppose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guess 뭐뭐라고 한번 추측해보세요 아니면 let's say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라는 이런 동사원형으로 출발을 하면 생각해봐 지금부터 나오는 정보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general 한 문장이 나올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예시에 가까운 specific한 정보가 나올까 생각해봐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뭐뭐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말이나 어 하나 빠트렸네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여기다 쓸게요 imagine 이거 빠트릴 뻔했네 imagine 이것도 많이 나와 당연히 지금부터 이어질 정보는 어떤 정보가 이어지겠니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지겠지 맞습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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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봐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글이 이렇게 출발해 다시 한번 만약에 글이 어떻게 이렇게 출발하면 이 글은 둘 중에 하나지 끝까지 모거나 끝까지 모거나 예시거나 구체적인 예시거나 아니면 예시를 바탕으로 뒤에 가서 주제가 나오는 구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국어시간에 미괄식이라고 한 거 맞습니까 되니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출발하는 글은 정독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두세 문장을 먼저 확인해볼 것 왜 마지막 두세 문장에서 뭐가 나왔을 수 있으니까 주제 유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활용법이야 되니 두 번째 활용법은 이게 글 중간에 나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예시니까 이 앞이 뭐였다는 얘기야 주제였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글 중간에 나오면 아 이 앞부분이 뭔가 타픽 센텐스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 좀 봐보자 자 한번 고려해보세요 순진무관 질문을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누가 저동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 그럼 이걸 다 읽기에 앞서서 선생님 어디에 먼저 집중했겠니 마지막 그치 후반부 한 두세 문장에 먼저 집중했겠지 먼저 점프 한번 해보자 후반부 갔더니 얘들아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니 무슨 꾸가 나오니 인용꾸가 나오면서 아버지가 뭔가 아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오죠 형광펜 이 부분만으로 글 전체 제목 어떤 주제 유지가 잡히는지 보자고요 I think 아빠 생각에는 말이다 I may have mislead you 아빠가 너를 잘못 이끌었는지도 모르겠구나 no one person 어느 한 사람도 invented all of the component of the automobile 자동차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 발명한 건 아니란다 누구 한 명이 다 발명한 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made significant discoveries 중요한 발명 발견을 했지 어떤 발견이야 led to the invention of the automobile 자동차의 발명을 이끈 그런 발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거란다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거야 라는 어떤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했죠 느껴졌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이해됐어 되니 그러면 선택지 갔더니 바꿔쓰기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죠 1번부터 볼까 이게 답이면 집단의 사고는 좋은데 그것에 덧치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정 반대지 이해되지? 집단의 사고를 좋게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2번으로 간 친구들은 뭐에 빠진 거야 호기심? 이 글의 이야기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쭉 아들이 뭐해? 계속 물어봐 아빠 자동차는 누가 발명했어요? 타이어는 누가 발명했어요? 창틀은 누가 발명했어요? 수많은 질문 막 하는 거예요 알겠지? 3번째 항상 생각을 하세요 다음번에 what's next? 다음은 뭘지? 뭐 헛소리고요 4번째 더 성공을 하고 싶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 아니요 집단의 중요성 얘기했었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? 5번 단 하나의 발명품이지만 많은 발명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어떠니? 후반부의 내용 그대로 같이 됐습니까? 다시 한 번 이 문제 풀이 공략법 한 번 더 갑니다 조금 지웠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러한 표현들로 출발을 하면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다는 강력한 증거다 예시가 나오겠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럼 다 읽기에 앞서서 어딜 먼저 집중해라 후반부에 먼저 집중을 해서 후반부에 나오는 요지나 주장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 알겠지? 만약에 그것만으로 안 풀릴 문제였으면 어떻게 해요? 그때는 처음부터 읽어 내려오시면 돼요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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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